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의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구촌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념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든지 국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 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국방 강대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스스로 외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적인 힘과 경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력을 더 강력히 크게 증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면 국민이면 또 그렇게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지구촌에는 코비드 나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활을 하다가 강기몸살기가 들거나 식도나 호흡기 쪽에 약간 따뜻한 따가운 느낌이 든다거나 강기몸살기가 많이 든다 그러면 일단은 강기몸살이면서 인후통 통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염이 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동네에서 파는 6천원짜리 휴마시스 코비드 다시 19 홈 테스트기를 일회용짜리를 하나 저도 사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니까 6천원인데 가격은 의외로 비싼 것 같아요 들어있는 구속품에 비해서는요 보니까 이제 면봉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약 반응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혼화백 코 속에 넣어서 점막에 물질을 바이러스 속 물질을 채취하고 섞어주는 조그만 또 홀 마개가 달려있는 그게 있구요 사양 설명서 이렇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6천원인데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의외로 또 싸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구요 어쨌든 간에 6천원입니다 마트 저기 편의점에서 사는거요 그래서 휴마시스 코비드 나인 테스트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그 샘플 액에 막 흔들어 흔들어 가지고서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면봉을 꺼내 가지고 왼쪽 코하고 오른쪽에 점막에 넣어서 점막에 물질을 묻힙니다 그리고 그 용액에다가 그 코 속에 룸봉을 넣은 개를 꺼내 가지고 점막에 넣어서 용액에 넣어서 흔들어 주고 위에 뚜껑을 따서 거꾸로 들어 가지고 이 샘플 액 테스트 반응기에다가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래갖고 10분 15분에서 20분을 기다리고 나면은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본 C 하고 T 가 있는데 C 쪽에 선이 가 있으면 C 옆에 한 개의 선이 있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되지 않음 음성 그 다음에 두 줄이 나오면 양성입니다 C 옆 T 옆에 두 개의 선이 있으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이 발견되었으며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전자 검사로 가야죠 PCR 검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가 나 가지고 이렇게 C선과 T선에 선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증상이 나오는 것은 불량입니다 불량 무효 처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C에 선이 없고 T에만 있거나 C선이나 T선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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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셀프 테스트기를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기에 안걸리고 독감에 안걸리고 코로나에 안걸리는게 가장 안전한 건강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 제품입니다 면봉 면봉이 들어있구요 여기 보면 이제 면봉을 꺼내가지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서 집어넣는 겁니다 막 흔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요 구멍 이걸 눌러서 꾹꾹꾹 짜가지고 이쪽 샘플 테스트기에 두세 방울 넣어가지고 반응을 15분에서 20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가지고 반응 테스트기에 T자에 험이 하나만 나 있으면 음성 T자에 C하고 T 각각 두 줄이 나타나면 네 바이러스에 의심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예 지자체의 지역에 PCR 검사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의 키트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한 22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